알아두면 쓸데있는 건국대 자팍사전 알쓸건잡 그 네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효은입니다 오늘은 우리 건국대학교 학생들만 즐길 수 있는 스페셜 데이를 모아 모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건국대학교의 자랑, 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 바로 넓고 넓은 건대호수 일가모 건대생이라면 아니 건대생이 아니라도 건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호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매년 5월 이 일가모를 중심으로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름하여 일가모축전 대동제라고도 불리는 이 축제를 하는 날은 여러 동아리에서 준비한 체험보스부터 끼쟁이 건국인들의 수준급 무대와 초대가수분들의 화려한 무대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19년에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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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으로 진행되었는데 아 축제는 역시 건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군요 컨셉부터 남달라 남달라 에어봄퍼카, 인생네컷, 우유빨리 마시기 대회처럼 신나게 참여하는 부스도 진행되었다고 해요 다른 학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우리 건국대학교만의 짜릿짜릿한 동아리 체험보스로 막을 여는 일가모축전 그 중 단연히 인기 있던 행사는 바로 오직 건대에서만 할 수 있는 일가모 뱃놀이 수탐십입니다 일가모축전이니만큼 일가모에 빠져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커플이 뱃놀이 같이 다녀오면 싸운다는 썰이 있으니 주의할 것! 이렇게 뱃놀이까지 즐기다 보면 어느덧 밤이 찾아오고 학생회관 무대에서 엄청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학교에 끼쟁이들이 이렇게 많다구요? 댄스 동아리부터 태권도 동아리, 밴드부의 수준급 공연이 이어지고 초대가 수분의 무대로 분위기 활용점정! 우리 건국인들 놀기도 참 잘 노는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잘 노는지 보여주자구요! 우리의 찬란한 5월을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해줄 일가모축전이 건대생이 즐길 수 있는 스페셜 데이 그 첫번째입니다! 1학기에 신나는 일가모축전이 있다면 2학기에는 성신의 예술제가 있습니다! 10월에 진행되는 건국대학교 가을축제! 성신의 예술제가 건대생이 즐길 수 있는 스페셜 데이 그 두번째입니다! 예술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건국대학교 문화주관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예술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해도 그 열기가 뜨거웠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마술교실 너와 나의 구구절절 타로 원데이 클래스 구해줘 차치홈즈! 등의 코너가 열리면서 다방면에 걸쳐서 건대인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힐링벌스로 초대가수분들과 우리 학교 응원단을 비롯한 여러 동아리에서 공연을 보여주고 코로나로 지쳤던 2020년 10월 우리의 밤을 따뜻하게 다독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신의 예술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 다들 아시나요? 성신의 예술제는 10월 건국대학교 항쟁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건대 항쟁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온라인 사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에도 진행되는 성신의 예술제! 그 안에서 항쟁의 날, 그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자칫 센치해질 수 있는 10월! 건대생들의 끼를 다시 한번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스페셜 데이! 바로 성신의 예술제였습니다! 건대생이 즐길 수 있는 스페셜 데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데이가 하나 있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데이인데요! 바로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이 되는 날! 입학식과 졸업식입니다! 고교 시절의 빗땀 눈물! 이 건대 입학이라는 결실을 맺는 입학식! 4년 혹은 그 이상의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졸업식! 건국대학교에서 하면 또 다르죠! 먼저 입학식부터! 열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건국대학교답게 딱딱한 입학식은 NO! 웅장한 새천년관에서 총장님과의 대화로 시작하는 입학식은 내가 꿈꾸는 대학생활 Q&A! 에어팟을 받아갈 수 있는 추첨 코너! 그리고 축하 연예인 공연에 우리 학교의 자랑인 응원단 악스케이의 축하공연까지 진행되면서 우리 건국인들의 시작을 온 힘을 다해 응원합니다! 이어서 눈물의 졸업식! 빼놓을 수 없는 날이죠! 전기학위수여식, 후기학위수여식으로 1년에 2번 진행되는 졸업식 날에는 학위복을 입고 우리 학교 마스코트 쿠와 함께 일가모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졸업생분들을 여기저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9년에는 졸업식 당일 그리고 졸업식 주간 동안 축졸업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고 제공하는 행사도 했습니다! 건국인들의 노력을 결실로 맺는 스페셜데이 입학식과 졸업식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스페셜데이! 바로 개교기념일입니다! 1931년 5월 12일에 중앙실비진료원으로 창입되어 46년 5월 15일에 조선정치학관으로 개교한 곳이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개교기념일은 5월 15일 푸르른 봄인데요! 독립운동 가셨던 상허유석창 선생님께서 탄생시킨 민족사학! 건국대학교가 탄생한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 학교의 개교를 축하하기 위해서 5월에 일가모축전인 대동제를 개최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대동제의 역사! 이렇게 알고 즐긴다면 느낌 색다르겠죠? 올바르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학교이니만큼 매년 5월 15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학생만이 보낼 수 있는 건대 스페셜데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들을 소중히 간직하시되 이렇게 특별하고 의미있는 날들은 더 더 더 온 힘을 다해 즐기시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알쏠건잡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